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0년 10월에 출구된 2021년식 퇴보레 리얼 뉴 콜로라도 3.6 4륜 익스트림 X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9512km, 전선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4,120만원, 이 금액에서 당연히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이구요. 성능상태 점검 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10월 27일 출구 2021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9512km 타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도 당연히 전혀 없겠죠. 대차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앞좌석,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핸들, 뭐 열선 핸들, 전방 추돌 방지,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구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515km, 안드로이드 오토 차량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리온, 오토라이트, 차선이탈 경보, 방지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구요.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 엔진룸, 타이어 상태가 거의 세거나 다름없구요. 차가 너무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20년 10월에 출구된 2021년식 쉐보레 리얼류 콜로라도 3.64륜 익스트림X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9512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4,120만원. 이 차량은 거의 세타나 다름없고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인해서 입금가 원가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